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점심을 드시고 나면 점심 걱정을 해야 했고, 점심을 드시고 나면 저녁 걱정을 해야 했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끼니 걱정은 없이 사셔야 할 텐데, 이렇게 강 씨의 효성은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 씨는 혼례를 치를 나이가 돼 이웃 마을에 사는 박 씨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됐어요. 박 씨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강 씨의 착한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나까지 누워 있어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소방님께서 일어나실 수 있게 하겠으니 걱정 마세요. 아내는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에도 사방팔방을 다니며 약을 구해 남편을 보살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제 정성이 부족해서 당신을 먼저 보냈나 봐요. 아버님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남편을 보낸 아내는 자신의 걱정보다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몸이 상할까 걱정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방님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삼년상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 씨는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남편의 삼년상을 무사히 치르고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박 씨를 칭찬했죠.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하늘이 내린 효부가 아니고서야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를 저렇게 돌볼 수 있겠어요. 박 씨는 온 마을에 효부라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도 연세가 들다 보니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아버님,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늙어서 갈 때가 됐는지 먹고 싶은 것도 없구나.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없는 살림에 고기며 생선을 구해와 시아버지께 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드시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자 며느리는 반가워했어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당장 해드릴게요. 그, 그게 말이다.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개가 먹고 싶구나. 아, 예, 음,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올게요. 박씨는 눈보라를 해치며 밖으로 나가 개를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한겨울에 개를 구할 수는 없었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다 보니 온몸은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어디 가서 개를 구할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음을 깨고 강 속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아... 박씨가 한숨을 쉬며 걷고 있을 그때 발밑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박씨는 언손으로 눈을 헤쳐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눈밭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박씨는 개를 소중히 품 안에 넣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삶아 시아버지께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껍질도 남기지 않고 달게 드셨죠. 음, 맛이 아주 좋구나, 맛이 좋아. 며느리의 정성 덕분에 개를 먹고 난 시아버지는 병세가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늘이 내린 효부라고 칭송했어요. 그 후 시아버지는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죠. 제가 좀 더 극진히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는 죄인이라며 삼년상을 정성을 다해 지냈어요. 그뿐 아니라 남편과 시아버지의 묘비를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자 박씨의 소문은 마을에서 마을을 지나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신하들로부터 박씨의 이야기를 듣게 된 임금은 효부 열려 박씨 부인이라는 비각을 세우고 후한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북 청도에는 열려 박씨의 비각이 남아있다고 해요.